지금 잠수를 제일 오래 해요. 잠수를 제일 오래 하신지 않습니까? 그냥 또 지금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하지만 22점.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못하는데 이걸 해.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후이 없는. 마지막 도전. 이 세 번째 도전에는 과감한 그냥 도전을 하겠다.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강호동 씨가. 강호동 씨 5m에서 A형. 5m A형. 완전 펴서 시작해서 펴서 들어가는데. 강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 A형은 사실상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강호동. 자 강호동 5m 플랫폼에. A형. A형입니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어주십시오. 어떻게 해. 맨발의 친구들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 리더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좋아요 좋습니다. 강호동. 강호동.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좋아요 좋습니다. 강호동 좋아요 좋습니다. 강호동 좋습니다. 강호동 좋습니다. 강호동. 하나, 둘, 셋, 셋. 잘 잡았고. 터미네이터. 아, 미백. 이라 받았습니다. 강호동. 이야, 물 만난 호동. 이야,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아, 물 만난 호동.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맨친팀입니다. 이야, 다리 다리도 많습니다. 다이빙이. 26.50. 아유, 너무 좋아요, 점수. 다이빙계의 우리 MC, 국민 MC 우리 빙호동. 그렇습니다. 핑호동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자 다음은 이제 김현중 씨가 올라섭니다. 플랫폼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친티비에서요. 김현중 화이팅! 10.5m 연습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흥분하면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김현중 침착하게 두 번째 시도도 좋은 점수. 정말 잘하는 종목인데 이게. 좋습니다. 완벽까지 왔다 김현중. 시작! 멘칠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멋있어요. 자 보세요. 다리 크다이 모아주네요. 좋습니다. 김현중 다리 마지막 한 점. 모아주는 자세 한번 보시죠. 잘 들어갔어요. 무릎 튀김도 보이지 않습니까? 27점을 가져가는 김현중. 기가 막히겠어. 기가 막히겠어. 기가 막히겠어. 기가 막히겠어. 기가 막히omas 끝났었고요.